저는 제임씨의 구어의 의상화 ASMR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본인한테 하고싶은 말을 적어볼까요? 오케이 34살의 겐타야 겐타야 안녕 겐타야 난 24살 겐타야 지금은 뭐하고있을까? 힘들진 않아? 넌 아마 지금도 열심히 하고있다고 믿어 안녕 아저씨 나는 24살 상균이라고해요 지금쯤이면 뭘하면서 이 편지를 보고있을까요? 정말 행복하고 힘이 들기도 할 때가 있지만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좋아요 34살 김상균 아저씨 여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